한강입니다. 오늘은 주말이에요. 편의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. 신기한 모습이요. 진열대에 먹을게. 먹을게. 와 심지어 음료수도 없어. 와. 와 심지어 이런 것들도 다 팔렸어. 와 엄청나구나. 장사 장난 아니겠네. 아이스크림은 하나도 없어. 다 뺐나? 빨렸어. 한강 편의점 수준입니다. 다 팔렸어요. 물건이 없습니다. 장사 캡슘 잘 돼요. 텅텅 비었는데요. 편의점 저렇게 된 거 처음 봐.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. 보ne Journey. 썬ı story.